코웨이가 회계, 분석 등 주요 업무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반복적으로 실행하던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. 로봇이 방대한 데이터를 집계하는 동안 직원은 정리된 자료를 해석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하며 업무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코웨이 측의 설명입니다. 코웨이는 계정 현황 모니터링, 판매 실적 집계, 렌탈 자산 현황 정리, 요금 청구 내역 조회 등 약 40여 개 업무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.